소방관들은 서둘러서 다친 사람들을 구조했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옮겼습니다 뭐뭐 했고 뭐뭐 하니까 일단 end 들어가야 되겠죠 hurry to 서둘러 뭐뭐하다 구조했다 다친 사람들을 근데 injured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다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? 더 injured 다친 사람들 더 injured 더 플러스 형용사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living 자 carried out 자 그러면 hurry to 자 구조하다 구조하다 단어 rescue 단어 좋네요 다음 carried out the living